한참 다급히 너를 체어스 한참 다급히 너를 체어스 네! 가보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 좋아요 몇 번 더 해볼게요 잠든 초침 사이 같은 에너지 정도로 앞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참 다급히 너를 체어스 아래로 더빙 한번 쳐볼까요? Now it's over time 잠든 초침 사이 한참 다급히 너를 체어스 I can't go 아파도 너일 거야 내 내 선택을 Love Like Virus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숨 쉴 수 없어 Love Like Virus 숨 쉴 수 숨 쉴 수 숨 쉴 수 없을 Love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 쉴 수 없을 Love Like Virus 괜찮은데 이거 킵 해놓고 좀만 더 해봐도 될까요? 1초도 너를 떠나 숨 쉴 수 없을 Love Like Virus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달콤히 날을지 눌러도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그 끝엔 너니까 그 끝엔 너니까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슈고다 슈고 숨 쉴 수 없어 Love Like Virus 나이 오지 나는 모든 일을 난 너를 위해 쓸 거야 Love Like Virus 나이 오지 나이 오지 초이스와 바이러스로 레전드를 찍는 그런 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너 세상 가장 찬란한 비극이야 Under the diamond sky 세상 가장 찬란한 비극이야 Under the diamond sky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Under the diamond sky 네네 너 세상 가장 찬란한 비극이야 Under the diamond sky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수백 번 수 천번 끝도 없이 두 발 아래 놓인 갈림길 네네 수백 번 수 천번 끝도 없이 두 발 아래 놓인 갈림길 해여 잠 긴장 헤도 은행 러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운 진성으로 가는 게 이쁘게 들리네요. 해보겠습니다. 속삭인 날이 끌어갈 운명의 like a dream 달콤히 날 좋아요 좋아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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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타이틀곡 바이러스 너무 인정입니다. 준비하고요. 배부른 배와 짱짱한 목소리였는데 이미 나갔습니다. 파이팅 들었을 때 조금 이번엔 뭔가 괜찮은 멜로디와 라인들 노래와 눈처리에 좋았었고 무엇보다 조금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또 저희가 되게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이번에 선보인 바이러스 많이 기대해주시고 얼른 또 만나서 이 시간 한국한 추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안녕! I can go 아파도 너일 거야 늘 나 선택은 love like a virus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숨 쉴 수 없이 love like a virus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1분도 1초도 1분도 1초도 약간 이런 밴딩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1분도 1초도 human heart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1분도 1초도 1분도 2초도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를 강으로 줬는데 혹시 풀어서도 한 번... 라인하고 손만대고...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대나 라이브 할 때 저는 매 무대마다 긴장하고... 너무 잘 하셨던데요? 약간 음역의 한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성격상 되게 파이팅 넘치고 열정이 많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인투덤 이런 거 이러잖아요 힘차게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뒷브릿지의 병찬, 수빈, 세준, 승식 딱 그 뒷브릿지 구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트에도 되게 열심히 불렀지만 좀 애착이 가자 하면 그 뒷부분이 뭔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제 전이 저의 러브 또 수빈이기 때문에 꼬맹이가 멋있는 척 할 거야 빈이도 연구도 되게 많이 해서 그 빈이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제가 또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유쥬 파이팅 파이팅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여기 리을 받침이 있잖아요 매일 을 할 때 을 그걸 리을 받침이 너무 일찍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만 더 들을게요 뒤로 깨도 될 거 같아요 매일에만 잘 쓰여볼게요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세상 가장 좋은데요 오케이 여기 더빙 한번 해볼까요? 네 너를 놓친 사이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세상 가장 좋은데요 어우 좋아요 톤이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냥 뷰티풀 나임메일 뷰티풀 나임메일 뷰티풀 나임메일 해볼까요? 뷰티풀 나임메일 뷰티풀 나임메일 좋아요 뷰티풀 좋고요 나임메일 그 지금 뷰티풀 나임메일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잇 약간 시옥 발음으로 끊어주시고 나잇매일 이렇게 해서 이끌어 해볼게요 넷 뷰티풀 나임메일 뷰티풀 나임메일 나잇매일 약간 끊어오가 봐야 돼. 네네. 뷰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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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매 뷰리퍼 나이매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러브 라이크 바이러스 내가 전부 너를 사랑하는 시간 러브 라이크 바이러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미를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녹음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시간 3부작의 마지막 앨범인 초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이 바이러스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시간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에 빗대한 표현을 좀 해본 그런 곡이고요. 또 이번 곡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의 곡인 것 같아요. 음역도 되게 높고 여러 가지 약간 테크릿적인 걸 요구하는 곡이어서 재밌게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파트들을 좀 했어요. 2절의 뷰티폴 나이트메어나 3절 시의 러브 라이크 바이러스 그런 게 확 터닝이 되는 그런 파트지 않나 싶습니다. 3절의 뷰티폴 나이트메어나 3절 시의 뷰메어나 3절 시의 뷰메어나 3절 시의 뷰메어나 3절 시의 뷰메어나 지금 길을 잃은 기분, no reason, just show me your love 선택은 내 손에 결정이 된 그 모든 것은 not made up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you to new places We're strongly, not a job, molly, fally, 너와 자, you're a good one Okay, put it in the cold, I swear them Now we gon' hop on the freaking rhythm, 빠른 시간 속에 go with the flow 어울린데 지금 길을 잃은 기분, no reason, just show me your love 선택은 내 손에 결... 저 피트가 잘 안 들려서 아, 레벨 올려드릴게요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어, 들리가 좋은데? 음... 결정할 수가 없어 음... 이게 제가 나중에 믹스할 때, flow, we love, 이 부분을 빌리 아일리씨 배드 가이처럼 이렇게 되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부르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인 거거든요 약간 뭐, 빌리 아일리씨 배드 가이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 부분만 그렇게, 믹스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음... 음... 형은 장아올림... 형은 장아올림... 작년... 왜 빌리 아일리씨 배드 가이처럼? 나라져 멀리 뻘리 너와 자유롭길 원해 짜라라 여기서 한번 들어봐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What's struggling 나라져 멀리 뻘리 너와 자유롭길 원해 호호 어때요? 너무 좋은데? 훨씬 괜찮은 것 같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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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사적인 것 시간 산부장 마지막 얘기인 만큼 가사 내용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파트에서 비트가 바뀌어서 달리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편곡 자체가 재밌게 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 한 것 같아요 작사를 하고 녹음을 가 녹음을 하고 바로 A&R한테 넘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너무 잘했다고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간 산부장이 완료가 되는데 기다려주시는 엘리스 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있을 텐데 너무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스 분들도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 그럼 자랑 아침 깨끗해주세요 감사합니다